너 진짜 나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관심 별로 없어 나도야 마이크, 마이클, 마이클, 마이클 잭슨, 마이클 졸든, 마이클 너 나에 대해서 관심 모르지? 마이클, 잭슨 몰라 마이클, 마크 어 뭐야? 그럼 지네살 먼저 하자 뭔 소리야? 그럼 다시 하자 저희 둘 다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어요? 하나만 맞추면 대단한 거야 맞아요 많이 알고 있는데 첫 번째, 네가 하나 뽑아 천러가 언제부터 노래를 좋아했어? 좋아했어? 아까 내가 런쥔니 형한테, 마이클한테 다 안 물어봤어 다 맞췄어 네 살 땡 아니 세 번만 기해줘 알았어 첫 번째 끝 여섯 살 땡 여덟 살 뭐야 야 태어날 때부터 진짜 아 진짜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드는 생각 이거 네가 어떻게 알아 할 수 있지 얘 잘생겼다 네 세 번만 기해줘 세 번만 기해줘 얘 귀엽다 얘 뭐야 정답 아 진짜요? 뭐야 이거 뭐지? 뭐야 이게 아니라 뭐지? 아 진짜? 내 성을 정확히 중국어 발음해줘 쫑 쫑 쫑 쫑 세 번만 찍고 정답 이거거든 이거 다 알아요 힌트 너 나 초록색 뭐지 마셨어 뭐야 너무 쉽잖아 아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뭐 했어? 놀았지? 뭐하고 놀았어? 막 완전 유치한 거잖아 파일까 파일까 막 푸 파격하지 한 번 보여주자 손가락 사람이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와 길네 데뷔부터 지금까지 헤오? 헤오 머리 색깔은 전부 말해봐 너무 쉽잖아 말해봐 주인공 그 파마? 파마 노란색 어허 마지막 첫사랑 갈색 위영 파란색 우리 이 여복 약간 파란색 초록색 약간 회색 섞은 거 거 노란 은색 그리고 지금 이거 너무 쉽어 너 둘이 틀렸어 뭐 틀렸어? 기억 안 나? 기억 안 나? 마지막 VB 촬영 때 나 완전 어두운 갈색 땡 땡 할게 천러가 좋아하는 원구 선수 이름 이름? 스테판 커리 몇 살? 27 28 땡 29 땡 31 땡 지성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이거 좀 어렵네 포도랑 토마토 그 작은 작은 토마토 왜 이거 모르지 왜 이거 모르지 오렌지 이탈리아스 뭐야? 멜론 천러가 지성이 처음 만났을 때 언제 어디 2011년 베이징 이거 너무 쉬워 나 너무 쉽게 했어 천러가 지성이에게 최근 준 선물 아 너무 쉬워 이거 핸드폰 케이스 맞아 뭐야? 왜 이렇게 쉬워? 요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엄바페 아니야 엄바페 좋아 내 말을 아니야 복방 어 맞아 폴로의 머리 사이즈 어 머리 사이즈 정확해 정확히 맞춰야 돼 나 아까 60cm 어떻게 알아? 99점 명 그래서 60으로 아 오케이 아까 진짜 쪘어 진짜? 어 나 문제 내기 전에 쪘어 성을 어 맞았어 이거 언제부터 노래를 좋아했어 내가 솔직히 내가 너 봐줬어 뭐래 먼저 쉽게 냈어 이거 진짜 어려웠어 이거 지금까지 천러와 지성이의 드림 대 드림 이었습니다 천러 대 지성 천러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잖아 내가 이겼잖아 내가 이겼어 왜?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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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엔 시 디 고 빨리 챙겨줘 너무 쉬워 챙겨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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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